예술가들이 키우는 강아지라는데 엄청 기대되죠. 교양, 내가 바닥에다 펴놓고 그리잖아요. 그거 피해서 다녀요. 교양 없이 못 사그레 갔다리 하면 난 그거 못 봐요. 아이, 안녕하세요. 프랑스에서 이제 15년 유업하다가 한국 가서 막국수. 강아지 보러 갈까? 저도 강아지 이런 거 키우길래. 안녕하세요. 사료를 영 안 먹어. 그럼 봐주셔. 방송인데요? 뭐 어때? 노인네가 뭐. 2Rad Cupichtlich. 시끄러위 sup기 fan감들이 그리자와 온 것을 обще가 Hob Salesforce에 보시는거 diagnoms이예요.